광주당구가 인구 감소가 심화됨에 따라서 미래인구 건강각국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 21일 광주당구에 따르면 출산율 저하로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임신 육아교실과 야간 출산 준비교실을 비롯한 4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분만전에 부모가 준비할 것과 아기용품 만들기 등으로 구성한 임신 육아교실은 오는 5월부터 매월 한 차례씩 열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